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3장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시련의 등에 올라탄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언이 안 맞아요. 예언은 준비된 예언입니다. 예언이 안 맞습니다. 진행사항입니다.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천사들이 단언하고 주의종이 단언해서 기다려주시는데 대상자들은 저주했다고 그럽니다. 인간은 누구를 저주할 수 있지 않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막 이를 저주하잖아요. 저주는 언제 필요하냐? 유혹받을 때. 루시보한테 유혹받을 때. 그러면 시련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늘 17년부터 쭉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방에서 이제 양떼와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탁 가져가요. 이때는 1차적으로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포로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간다고 그랬지. 우리가 뭐를 순종우지 못할 때 그렇게 우리를 마귀가 설득을 해요. 안 오는 게 아니다. 내가 형편이 이런 거지. 여러분, 사정은 마귀가 사이에 닦인 곰팡이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순종으로 다 치워나가는 거예요. 시련의 등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원망을 합니다. 카시에. 카시에라는 말은 강팍하다 해서 이래 됐잖아요. 저방을 지면 대단히 강팍합니다. 지금 남뉘다 백성들이 대단히 강팍하잖아요. 비유법으로 저방을 내려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제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 예레미야설을 간단히 보면 자, 한번 봅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 산문체라고 그래요. 산문체는 내용상 특징을 보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자서전체라고 그래요. 자서전체. 문체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것도 산문체라고 그럽니다. 통자적 표현입니다. 풍자적. 이거는 산원체라고 그럽니다. 오늘 알 15절부터 27절에는 시체라고 그럽니다. 송장이 아니고 시를 짓는 그런 체라는 거죠. 그것도 내용상 특징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문체는 뭐예요? 예언체입니다. 지금부터 저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신앙생활을 유추해 보면 우리는 나의 본질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본질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인데 오늘 보면 신앙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뭐가 생겨요? 오늘 보니까 시련의 등에 올라타고 원망합니다. 그때 처방을 내려줬잖아요. 구센땅에 가서 130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합니다. 130년이 지나니까 이제 작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사를 백성들이 어마무시하게 종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겁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물질도 생육도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거를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때쯤에서 모세가 고라 삼촌 1, 2, 4판을 고라 가족의 족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족장으로? 족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고라가 반기를 들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장자니까 자기를 연결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고라는 되게 부자가 됐어요. 고라는 바로 왕 밑에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무조건 금은 모아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50미터, 세로 50미터, 높이 50미터 창고를 세 개나 쳐요. 그리고 열쇠를 다루는 노새가 300마리가 필요해요. 열쇠. 금은 모아 창고 열쇠를 실어 나를 노새가 300마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이거를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인수인계를 못한 거예요. 이게 고라 재산이 아니고 바로 재산이거든요. 바로 재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라가 한 장소를 찾아요. 이때부터 뭐가 돌았겠어요? 교만이 들어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복은 교만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민숙이 17장. 항명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음매를 하잖아요. 나오면서도 두구두구 음매를 해요. 음매를 해요. 여덟 집하가 권투 타면 다시 애급으로 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까지 왔는데 어차피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수년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과거를 더듬느냐 이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만 포커스 맞추면 다 풀어주시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두 개는 어디 있대요? 요새 거 두 개, 여기 거 두 개, 네 개나 남았네요. 고난은 인격이 익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감기몸사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대화를 합니다. 이 고통. 제가 서재에서 아이고 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예수님 사진을 걸어놨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모시고 왔어. 그리고 아빠한테 선물을 준다니 내가 그때 쫄았어. 눈뜨면 늘 교제를 해냈잖아. 어떻게 보니까 먼지가 가득해서 씻어드렸어. 다 벗으시고 십자가에서 고개를 옆으로 채치신 그 주님. 식탁에서 열이 나서 주님 했더니 또 거기서 눈이 쌓였던 그 예수님이 또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고통하고 우리 고통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죠? 애국에 보낼 때는 깨끗이 유전인자를 바꿔주시려고 유전인자를 그런데 유전인자가 바꿔주지 않고 시간만 채워서 나왔어요. 시간만 채워서 나왔는데 여러분 불평하시는 분은 보상권이 없어요. 출애국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거기서 바로하고 즉결로 보상권을 협상하면서 금은보화를 다 배분을 해요.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나가자고 내다 가면 되는 것이고 홍해 앞에는 여러분은 홍해를 갈릴 수가 없어요. 지도자한테 줬지. 하나님 홍해를 어떻게 하려고 너한테 내려준 처방이 홍해잖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다가 또 돌아와 여기가 아닌가 보다구. 그죠?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신할평지까지 왔건만 또 여덟개 지파가 또 한 명을 이뤄요. 왜 그러냐면 잡족이 수십만이 따라 나왔어요. 잡족이 뭡니까? 공연히 속상한 거야. 6으로 맞추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0으로 맞추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6으로 훈련 받으려고 하면 몸이 곧 안 해요. 잘나야 하나님 앞에 연결을 못해. 하나님 어떻게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찌하자는 겁니까? 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어지잖아요. 북상을 해봤어요. 이 땅에 친구도 많고 가족도 많지. 아내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가족 순례를 한 번 해보죠. 친구 순례를 한 번 해보죠. 하나님 앞에 두둑하게 결제를 받아서 친구 어려운 게 뭐야? 통계 목사님 어려운 게 뭐야? 전국 일주 온다고 그러잖아요. 친구 일주도 한 번 해보고 싶고 가족 일주도 한 번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왔어요. 박 목사야, 마태복음 보장 알지? 예. 이쪽 따기 때리면 이쪽도 마저 주워. 그러야 할 수 있는 거란다.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갈 수 있니. 고통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영은 맑아져요. 영이 맑아져요. 흐려진 곳에서 흐려진 건 뭔지 아세요? 핑계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고 홍해도 다 갈라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돌을 미리암이 기운이 얼마나 좋길래 큰 바위돌을 쳤겠어요. 조그만 거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갈라줬을 때 그거 다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로 수상을 시켰잖아요. 미달아줬을 보면 저분은 내 월급 떼먹었어요. 저분은 나를 너무 빗박했어요. 어쩐지 아세요? 가슴에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한 50미터 붕 띄워주는 거예요. 반세가 빗겨질까 말까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저분이에요. 저분. 홍해는 죄를 이기는 과정입니다. 애굽은 죄잖아요. 죄는 달콤합니다. 자꾸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목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땅의 가족 제도가 끝나면 나는 식구가 몇 명일까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너 그 다음에 너한테 붙여준 천사 이렇게 산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연습을 그 조약도 한창 이 땅의 가족 제도에 얽매여서 그렇죠? 의무를 충실히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사상을 뛰어넘으라는 거지. 교회는 광야입니다. 43번 동안 실수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집에서 교회에 오는 동안이 홍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밟고 진학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벗개가 부웅 뛰어서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죽음은 이 땅에 산 만큼 믿음으로 대우해줘요. 이 땅에 너 그렇게 살아봤어? 허세부리고 예부적인 조건을 많이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가르쳐준 사람들 좀 불쌍히 여겨.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애국에 보낼 때는 기뻐서 갔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갔어요. 70명이 67명이 갔죠. 거기서 이제 요셉의 가족을 통해서 딱 70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녀석의 장노예 야극교회를 고센 땅에다 세우는데 고센 땅은 땅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130년이 130년 동안은 그냥 저냥 신앙 개발 없이 사는 거예요. 열두 지파 족장들이 왜 그래요? 나올 때 불평하고 여덟 개 지파가 다시 애국으로 간다는 걸 보니까 그럼 애국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다시 홍해를 지나 미추람이라는 하나님이 저조한 검은 땅 함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라는 거 반석을 치러면 물이 나오고 이사 가라면 이사를 가고 홍해는 주의종이 처방 내려 이렇게 하면 된다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야 벌써 왔다가 갔다 왔다가 갔다 너희는 들을 지어다 15절에 15절은 뭐예요?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지식이 믿음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지식은 대의법이고 공식입니다. 지식을 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식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몰라요. 믿음은 환경지배권으로 줬는데 묵상했습니다. 내가 가짜가 아니라면 불로같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갈릴레 바다에 빠졌을 때 열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지라 바테복음 14장 28절 바사니 좀 맨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주는 식음석 거기서 야단 법석을 부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이라고 그러고 3년 이상으로 같이 동거를 했으면서도 예수님하고 눈빛 하나 교환을 못하고 영교 하나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해놓고 갈릴리 바다에 전문가들인 열두 제자가 파도 하나도 못 이기더라고 우리는 미움의 파도 증오의 파도 걱정의 파도가 거침없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작아집니다 그래도 리세프 근심에서 자신을 슬픔 속에 그냥 집어넣어버립니다 안된다고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소서 주님이 보내시고 계속 뒤따라 오시면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건을 주시면서 주님이 점수를 먹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에 옷도 벗지 않고 그냥 첨벙 빠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가면서 한정을 확인하면 불신앙이 되어져요 돈이 또 들어올까 그때부터 안 들어와 정복을 찌릅니다 징이 보여요 징이 딱 딱 그렇죠 북상을 넣었는데 가야바하고 두 대 제사장 예수님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켰는데 사형집행자는 본디오 빌라도고 사형을 진짜 창을 찔른 사람은 룸키루스인데 하나님 어쩌야 룸키루스는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삶에 부딪혀야 은혜를 받더라고요 삶에 부딪혀야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 4번 5번 옆구리를 갈비뼈를 찔르고 그 예수님의 피가 룸키루스 오른 눈에 강타에서 백내장이 순식간에 치러가 백내장이 뭔지 아십니까 고정관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려울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 거야 한 달을 어떻게 살아 아직 예수님 피가 나에게 가슴이 안 왔어요 하이마타라고 지식은 알아요 완벽한 회복된 사이인데 넌 의심하는 사이인데 그러면 완벽한 회복된 사이 가로열고 하도 예수님이 의심하는 사이 이렇게 적어놓고 가요 뭐다 이리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정황무 합니다 광해는 배고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나를 준비하십니다 광해는 고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미추라기를 준비하십니다 이슬을 또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참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치 마시고 들을 지어다 그치 들을 지어다 너희는 들을 지어다 선포성 설교잖아요 그치 오죽이나 안 들었으면 계속 들으라고 그러는거죠 그치 쉬메우 쉬메우 쉬메우라고 원형은 샤마 입니다 동사 가령 명령형 남정 2인칭 복수 동사니까 뭐죠 사건을 주고 사건을 한번 소유해보라는 거예요 사건을 주고 사건을 소유해보라는 거예요 칼령이니까 스스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치 광야는 믿어바루 혼자 세워놓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인 사람은 밤새 방황하다 찾은 사람 그치 아 이거였어 진짜 이거였어 대개 이거 이거였는데 어디서 방황했는가 이거였는데 그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치 명령의 남성 2인칭 복수 원형 샤마 샤마 그치 아 샤마를 보면 신의 길을 빌려주다 신의 영을 빌려주다 그 다음에 떨어져서 분명하게 말하다 드러내다 분리하여 나누어 주다 차이를 인정하다 이것이 BDB 사전이고요 고전 12월 기도에 응답하다 적합하게 수정하다 들을 지어다 는 순종하다 에서 이래가 됐거든요 그쵸 순종하다 여기서 순종은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리아산에다 바치는 장면 장면 하나님은 처참한 장면을 연출해 주시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번제를 드릴 때는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번제로 드리면 근심 걱정 염려를 잡아야 돼요 육신을 절대로 잡지 마세요 쓸모도 별로 없어요 난 뭘 걱정하고 있는가 수십 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도 연단을 콧깍게 받으니까 하나도 능력이 안 생겼어요 그 소리 좀 들으면 좀 어때 하나님 저 소리 들을 때 달콤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넣다가 사용하려고 이렇게 인도 하십니까 위로우면 위로울수록 하나님은 즉각적인 보호 불문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성령님이 급히 파견해 오십니다 이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 때문에 아버지 너부간 넷살이 구원받아요 사장에 찬양을 해요 7개월 7개월 동안 정신병을 앓다가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분도 은혜를 주고 이분도 은혜를 주고 다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6장에 다니엘은 아들 너부간 넷살 왕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있지 여러분 그분을 신원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정이고 다니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주는데 안 살려줘도 하나님 뜻이다 안 살려줘도 자꾸자꾸 성경을 들어야 귀가 열려요 안 돼도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뭔가 준비해 놓은 것을 인도해 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기가 막겠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한 50가지 이상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두 번 강조하잖아요 왜 하야진누 왜 하야진누 개성용법 접사 왜 동사 히빌 명령형 남정 2인칭 복수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저거는 스무살 먹은 예레미야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 백성 수천명을 수백만명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고난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 이걸 허용하셨을까 왜 저분이 저러고 가셨을까 왜 나는 평안을 안 줄까 똑같이 병이 왔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병을 이기고 살아가요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갖고 살아가요 그거 고쳤는데 딴 병이 또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인격체예요 인격체예요 그렇죠 11형은 능동사역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남정인친복수입니다 원형은 아지안 아지안 고전히브로 가보니까 주의하다 주의하다 하나님의 귀 신의 청력 그래서 11 미완료 탄수 1인칭 어미활용으로 어미활용 분사 길을 세우다 주의를 키우려 듣다 듣고 답하다 듣고 순종하다 그래서 뭘로 번역돼요 묵상하다 전도서 12장 8절 천국의 청력이에요 이게 가슴으로 탁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탁 가르쳐주고 처방대로 다 했는데도 연약한 인간의 처방으로 보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다 가르쳐줬어도 말 못하는 사정 있잖아요 안 오니까 안 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고난이 자꾸자꾸 늘어나잖아요 하늘에서 고난계획을 세우잖아요 고난계획을 그래서 길을 세우다 주의를 기울이다 듣고 답하다 듣고 순종하다 그래서 이제 듣다 깨닫다 청종하다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래요 그렇죠 교만하지 말지어다 알 탁바우 알 탁바우 그렇죠 알은 단순 부정부사예요 부정부사예요 그래도 로라는 절대 부정부사를 안 썼네요 동사 가량 미완료 남성인진 복수니까 교만이 가득 차있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지식을 납장세우면 다 교만이에요 신앙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 뭐예요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동사 가량 미완료 남성인진 복수입니다 원형은 가바흐 원형 미완료 부정사 예수의 고전 히브리아 보니까 공중으로 치솟다 하나님을 자극하다 스스로 꿈이다 이것이 고전 히브리아 쪽입니다 교만이 그렇죠 공중으로 치솟는 건 보여지는 거잖아요 야 너 자리 잡아라 자리 좀 잡아라 떨어질 때는 깊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이 교만이 나왔던 장면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은은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모두 7층이었는데 가장 밑층이 7층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1층으로 쫓겨났습니다 1층으로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1층에서 살던 사람들은 2층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눅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3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는 4층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바빌탑 사건으로는 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아브라함시대 때 제약으로 인하여 6층으로 떨어집니다 파빌탑 사건은 5층으로 갔고요 아브라함시대 때 제약으로 인해서 6층으로 떨어지고 소돔과 고무라 때는 7층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하나님은 정보를 안 주십니다 아무리 해결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구약에는 그림자잖아요 구약은 그림자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했잖아요 율법은 우리 248가지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구약을 무시하면 우리 몸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 그냥 우리가 떠들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게 보면 죄를 짓고 오면 한 계단 내려놓으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도 못 받아 저 7층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같은 층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은혜를 똑같이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교만 그거 하다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높다 고향되다 올려지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신을 높여 거만하다 그래서 높다 크다 거만하다 높이다 교만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기 예호바 다페르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이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가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신해산에 줄 때 동서남북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동서남북에서 오셨는데 첫 번째는 남쪽 신해산에서 임재해서 오셨습니다 남쪽 신해산에 임재했을 때는 이 언어를 시부려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세일산 동쪽에서 동시 오셨습니다 이때는 라틴어 로마어를 라틴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가운데서 오셔요 그리고 호랩산을 연과 혼과 혼과 육이 같이 가요 그걸 뭐라고 영과 혼과 육이 같이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간절함 그렇죠 액테네스 분리해서 넓게 보다 분리해서 넓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약점이 있는데 그걸 불리해서 넓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호랩산에서 모세게 그렇게 다가오셨듯이 그건 뭐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거든 그리고 떨기나무에 120일 동안 불이 안 꺼지잖아요 120일 동안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팍팍 우기잖아요 못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병으로 문득이병을 주잖아요 지방이를 던지고 잡으면 뱀이 되죠 이게 뭐예요 불순정음은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 여러 가지가 생겨져요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이건 모세 거야 네 거야 너 지금 문둥이병이야 너 좋게 됐으면 독사 같은 사람 만날 거야 어제까지는 잘 해줬는데 오늘은 꺼낸 날 그 사람이 만들 거야 왜냐면 맥 놓고 넉 놓고 살아가니까 성경 해석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모세가 문둥이병을 무서워하는 걸 알죠 하나님이 너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어봐 그쵸 아주 핑계에다지 못할 일을 시켜요 아니 너 호주머니에다 손 못 넣겠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좋죠 그래 빼봐 문둥이병이 확 이렇게 번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오래 있으면 더 번지니까 또다시 넣어봐 그쵸 또 빼봐 없어졌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잔만 말고 가 이 뜻인데 이때 기회를 놓쳐서 형한테 대제사장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조카들한테 다 대제사장권을 뺏겼어요 왕권만 차지한 거예요 모세는 미드라시 보면 왕으로 나와요 왕으로 그쵸 기여우바 디베르 그쵸 여하께서 말씀하셨는 일이라 걔는 이유원인설명접속사예요 왜냐하면 뭐죠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건을 준 거야 이유원인설명접속사가 앞에 딱 나타나요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쵸 예호바 고유명사 뭐뭇이 되다 뭐뭇이 존재하다 바보용법 그 다음에 명령형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그쵸 디베르 동사 BL 완료 남정 32층 단속 동사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으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교만과 듣는 것을 딱 정돈을 시켜준 거예요 뭐죠 사건으로 사건 사건 타동사로 사건 타동사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으니까 뱀이 된 것은 기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쵸 깨끗했는데 병이 생긴 건 기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쵸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순간이 착오가 된 거예요 그 순간의 해결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쵸 막 이끌어갈 때 어떻게 되죠 광야를 그냥 통과를 해버려요 그쵸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피해자 능신적 능동 강화평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과십니다 응 나 혼자 하나님 없이 저기로 갔어요 올 때까지 사건 줘서 기다리세요 거기서 거기서 기다리세요 그쵸 하나님은 무한대로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정황무호하신 분입니다 더 혼자 가니까 고난스럽지 너 입술을 그렇게 사용한 거 내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랬냐 네 성질 부리면서 한 거잖아 그런데 내 입에서 독사가 빈말이나 간지 아냐 어마무색이 나갔거든 너 그 독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그런 음성을 들면 어떻게 해줘 잘못한 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픈 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쵸 원형은 다바르라고 그랬죠 정돈하다 정돈 다 해줬어요 듣는 거 하고 교만하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가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쵸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열두지파의 속성들이 있더라고요 여덟 까지는 그만두자 소리야 달마다 그 소리 듣는데도 뭐 그렇게 미쳤다고 나 미쳤어 할라리야 잔양은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을 안 입고 찬양하니까 내 영혼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사람은 판단을 잘 못해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니까 늘 과거 지향주의에 살아가요 그쵸 여러분 이 땅의 가족들은 대단히 죽인 겁니다 그러나 떠나갈 때는 말없이 떠나갑니다 각자 각자 믿음을 통해져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고라우손들이 얼마나 피참하게 죽은지 아세요 그 돈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질서를 안 지켜서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놓으면 질서를 파괴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져서 땅을 갈라서 지옥의 기둥이 하늘로 와서 고라우손들이 250명 집에 다 가서 옷까지 다 가져가요 그런데 여기서 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미리 알고 나갔던 자 회개 있던 자 여러분 땅의 빗소리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남 비방하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혓바닥 혀를 삶었으면 운명할 때 왜 혀를 빼놓고 데려가겠습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죠 모세처럼 너무 거룩하고 너무 빛이 세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천사들이 그럼 내가 가겠다 미가엘 그 다음에 가버리엘 또 이렇게 줘오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예에 붙잡힌 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는 실전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 내 안에서 존재하니까 가만히 웃다가 그렇죠 울다가 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깊이 심취했던 사람들은 평생 이걸 못 짓어 어떻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천국에서 견적서가 와요 어? 저거 준다는 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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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놓아 응? 요렇게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 그게 바벨론 이에요 어? 주일로우예배 게시록에 바벨론 배웠잖아요 혼란에 빠지고 엉뚱한 걸 갖다가 뒤섞여 놓는 거 엉뚱한 게 뭐지요 핑계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나가서 설득력이 없으니까 지배를 받아요 그게 애급의 430년 지배받는 생활인데 처음에 일을 시킬 때 벽돌 한 장에 얼마 준다고 시켰어요 얼마 주니까 재미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는 재료도 안 주고 시켜요 여러분 마귀는 비유 맞춘다고 상을 주질 않아요 저 자식들을 이제 남새 벽돌로 싸자 시체 썩는 냄새가 모세까지 왔대잖아요 모세까지 그때 한명 구원 사람이 미가예요 미가서 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명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아버지 한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여기서 이렇게 죽지만 지옥은 가지 않는다 다 관해 갈 것이다 이 땅은 어찌 보면 다 애급이고 어찌 보면 다 가난한 땅이에요 교회 안 자체가 4개의 집안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고 8개의 집안은 아주 말이 많아 그래서 묵상에 있어요 8명을 끌고 가려면 4명을 설득을 차려야 되는데 4명부터 복을 주면 8명이 쫓아오겠지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묵상이 되어지만 내 거로 만드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게 돼야 내가 믿어지잖아요 뭐가 그렇게 홍해가 그렇게 무서워요 홍해를 건너던 사람들은 요단강은 잘 건너가요 그렇죠 요단강은 왜냐하면 홍해는 폭이 28km 했어요 깊이가 1440m 했어요 요단강은 다 부터에 100m도 안 돼 그렇죠 그런데다가 벗개를 베고 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 메고고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으로 나에게 영화를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고단에서 입 벌려서 자다가 보면 천사가 와서 입을 닫아주겠지 우리가 자는 거를 보면 시체 시신 제가 이렇게 입관 예배 드릴 때랑 비슷해요 비슷해 표정이 없고 그런 것처럼 홍해를 제대로 건너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탄탄해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고라우선들이 그렇게 돈 돈이 어마무시하게 발견이 되고 돈을 맡겼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땅속에다가 그냥 묻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배웠던 기술 사장시켜요 딴 자격증 다 사장시켜요 땅속이라는 것이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지옥 기둥이 빡 터져서 나와요 자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 예레미야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달마다 울면서 설득했잖아요 그치 지식을 배워서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철이 없어서 비율을 맞춰주지만 진짜로 나보고 뭘 하고 하실까 진짜로 뭘 하고 하실까 그치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치 기도하다가 교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거짓말도 교만이거든요 거짓말도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자체가 진짜야 되는데 가짜 마귀한테 물들여서 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러잖아요 23절 23절에는 23절에는 검은 사람을 시계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 남녀대 왕국 백성보다 검은 구수인을 요단강을 건너지 요단강을 건너지 마시고 날마다 삶속에서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예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